큐브 패밀리 콘서트가 끝났다. 그리고 이제 비투비 컴백이 하루 남았다. 비투비가 오는 18일 11번째 미니엘 범 디스 이즈 어스를 발매한다. 멤버들이 직접 앨범 타이틀을 붙인 앨범은 비투비 특유의 감성을 담아내 예정 사전 공개된 오디오 티저 영상 에는 청량한 분이 길을 강조하고 있다. 멤버들이 바닷가 를 배경으로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. 앨범에는 선공개된 더필 잉을 비롯해 콜미 예비엘 유문 아이스브레이커 1. 2. 3. 와 타이틀곡 너 없인 안된다 가 수록된다. 지난 16일 비투비는 5년 만에 개최되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패밀리 콘서트 2018 UNIT EDCUB 1. 유나이티드 큐브 1. 에 참여했다. 비투비 단독 무대와 함께 선후배와의 콜라보레이션 을 시도했다. 합동 콘서트 를 끝낸 비투비는 새 앨범 디스 이즈 어스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. 김혜나 기자 yeah골뱅이 tvr ep ort.co.kr slash 사진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카피라인 t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